1. 별이 빛나는 밤에 외로움의 사전적 점유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쓸쓸한 말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중 3분의 1은 쓸쓸할 겁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4%를 넘겼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쓸쓸함도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혼자만의 시간은 종종 기쁨이기도 하잖아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몰두하는 기쁨 그리고 몸은 혼자 있어도 멀리 있는 어떤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쁨 혼자들이 연결되는 곳 구의 별이 빛나는 밤에 구하 숫자들의 24리터로 시작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사람들을 채집지 말대 우리 혼자서는 사람들을 채집지 말대 우리 혼자서는 사람들을 채집지 말대 마시 지금부터 물이 가득 쌓여있어 공간 앞에 냉장고 옆에 빌어 해놨다 또 거실한 구석에 보기 없이 놈이 1인 3자리 12명 안팎의 잠이 3세먼지 5분만에 압을 enfer令 Sponinda 5분만에 압을에 연결됨2블만에 압을에 그 seres이ры가 공연해 세상을 넌 2세먼지 5분만에 압을에 우린 오늘도 고개를 데려 삼킬 수도 맺힐 수도 없는 쓴맛을 하나생아 어머니 만나는 새 동생을 놓고는 아빠는 평화하네 너를 향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을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루하루 목말로 빛이 익숙해진다 너를 향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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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위해 너는 오늘도 내 주말에 내일부터 진짜 죄송해요 그대인데 그대인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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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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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